으흐우 손에 손을 잡은 뜨거운 가innen 레츠고 현계 드디어 내가 왔다 어? 또 왔네요 패배자요? 사장님 경기장에 아무나 좀 드리지 말라니까 격 떨어지지 않습니까? 격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한 판 붙어봅시다. 누가 격이 떨어지는지 붙어봅시다. 뭘 붙습니까? 양면 테이프입니까? 나 이래봬도 98년도 청룡톱의 어린이 대회 챔프 출신입니다. 아니 붙자니까. 겁이 좀 나나보네요. 겁이요? 아 그간 개그를 배우셨나? 좋습니다. 한 판 갑시다. 붙읍시다. 아이 뭐 장례시장이라 다녀왔습니까? 아! 본인 장례시장 가려고 준비 중인 거구나. 아! 그래서 트랙 선택할 때 1번 선택하시고 1번이요? 네. 여기서 무조건 이겨야 돼예. 여기서 못 이기면 가망 없이 가위바위보 에서 이겨야 된다고? 1번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무조건 1번이...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를 이기는 건... 바위다. 가위바위보! 아! 야! 저는 1번 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나는 3번! 3번 가겠습니다. 이번 대결에 내 모든 건 걸린다. 자, 출발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와! 지금 첫 바퀴는 동시에 거의 동시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두 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죠. 갑니다! 형성등! 꽃사슴! 러브러브! 두 스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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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성등자! 너무너무 무서워! 지금 현재 역전! 추사가 뒤처지고 있습니다. 저 전신이 비는 바방에 분명히 저거 날낍니다. 저거! 넌 할 수 있어. 제발... 날아라... 제발... 제 제 그렇게 ... 제발... 투스탑 토네이도가 어째서 여기에! 투스탑 전사내기술을 쓰면서 지금 다시 역전! 마지막 바퀴! 지금은 제1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스탑 승리! 투스탑 승리!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너무 감안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합니다! 오늘 좋은 성도였습니다! 오늘 새로운 투스타의 탄생이네요! 전설의 투스타 토네이도 축하드립니다! 형광등자도 고생했고요! 감사합니다! 나는 박효준 그리고 투스타다! 이제 목소리가 아닌가! 우리 힘이 있기를 빨려주세요! 이게 지식이 되었네요! 제1위를 한 번 더 손을 국어! 이거 지식 그다수스 이랑 철회가 좀 필요해요! 병원은 나의 인생이 됐다! 이것만이 위험해 cinq 번질적으로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혜연이 흑냄고ληgus아가! 효준, 난 괜찮아. 우린 곧 다시 만날 거야. 어린 시절 보았던 동네 형들의 미니카에 들어있던 너무나도 부러웠던 블랙 모터 너무 느려 360도도 못 돌았던 남이니까 노란 충전지도 살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그날들의 추억 그래도 돌아가고 싶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해가 지면 엄마가 부르던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로 돌아와